만약에 신미양요제 그냥 차 맞고 그냥 미국한테 오픈했으면. 병인 이겨갖고 말이야. 병인양요랑 이겨갖고. 근데 그냥 차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. 어떻게 됐겠니. 지금 뭐 하와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혼자 쓸데없는 가정을 하는 거는. 국사 시간 좀 배우고 얘기할게요. 국사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알겠지만 국사를 제가 거의 부전공하다시피 했었어요. 국사를 되게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 이유가 딴 거 없고. 재밌지 않니 근데 나만 미쳤나. 미쳤어 미쳤어. 옛날에 그 어떤 쌤 책이 왜 뭐 이렇게 국사 보면 뭐 지금 그 합격생 필기노트라고 노트가 이렇게 있더라고. 내가 이렇게 한 번 봤는데 와 머리 터지겠는 거야 고려인데. 뭔 왕이야 막 쫙 막 이렇게 막 나리된 거고 내가 얘한테 야 이것보다 영어 다 안 하는 게 안 나니까. 아니요 미안하다 였습니다. 그래서 맨날 수업할 때마다 묻죠. 한 2주 한번 모르고 여러분들한테. 한 2주 하셨죠? 네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? 영어 야 좀 친해져봐. 이거 나쁜 애 아니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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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